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조지 S. 클레이슨이 지은 바빌런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입니다. 부제는 시대를 초월한 재테크 바이블입니다. 이 책은 재테크 책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책이구요. 20세기 최고의 재테크 책 아마존 스테디셀러 그리고 존니 대표님이 강력 추천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책은 제가 재테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 번 읽은 책이구요. 항상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이번에 읽어도 너무 재밌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더라구요. 그러면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제1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책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3장 얇은 지갑을 가득 채우는 비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우아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도 좋지만 정말 읽기 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쭉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3장 얇은 지갑을 가득 채우는 비결 등장인물 아카드 바빌론 최고의 부자 사르곤 바빌론의 왕 아가르 방패공 안산 신발공 풍요로웠던 바빌론의 영광은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해내려온다. 고대 바빌론은 가장 부유했던 도시이며 놀라운 보물이 가득한 도시였다. 하지만 바빌론이 언제나 풍요로웠던 건 아니다. 바빌론의 풍요는 그 시대 사람들이 지혜 덕분이었다. 바빌론의 시민은 모두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성군이었던 사르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바빌론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사르곤 왕이 물었다. 아니 우리가 대공사를 벌이면서 쏟아부은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이오. 송구하우나 몇몇 부자의 손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염소 젖이 여가기를 빠져나가듯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돈의 흐름이 막혀서 백성들이 수입이 변변치 않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바빌론에서 돈 버는 방법을 잘 알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누구요? 폐하께서 정답을 말하셨습니다. 바빌론에서 가장 큰 부를 이룬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군. 당연히 아카드겠군. 그가 바빌론에서 가장 부자니까 내일 아침에 그를 데려오도록 하게. 아카드 지금 바빌론은 아주 난처한 상황이라네.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몇몇 사람이 불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일세. 백성들은 돈을 벌고 모으고 지키는 방법을 모른다네. 나는 바빌론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만들고 싶네. 그러려면 먼저 백성들이 부자가 되어야 하겠지. 나는 백성들에게 돈을 벌고 모으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네. 말해보게. 부자가 되는 비결이 있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 줄 수 있겠나? 폐하. 부자가 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사옵니다. 2주 후 왕의 명령에 따라 선발된 100명이 배움의 전당에 모였다. 아카드는 작은 탁자 옆에 앉아있었다. 탁자에는 향초가 밝게 타오르며 그윽한 향을 풍기고 있었다. 아카드가 의자에서 일어서자 한 사람이 옆 사람을 팔꿈치로 툭 치며 속삭였다. 저 사람이 바빌론 최고의 부자라며 우리랑 별로 다를 것도 없구만. 아카드가 강의를 시작했다. 나는 위대한 왕의 신하로서 이 자리에 섰네. 나도 한때 부자를 꿈꾸었던 가난한 젊은이였지. 하지만 돈을 버는 지혜를 깨닫고 부자가 되었다네. 덕분에 폐하께서 자네들에게 내 지식을 나눠주라고 명하셨네. 처음에는 나도 아주 초라하게 시작했다네. 자네들이나 바빌론의 평범한 사람처럼 말이야. 내 날가 빠진 지갑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네. 나는 텅 빈 지갑이 끔찍하게 실었네. 지갑 속을 황금으로 가득 채우고 싶었지. 나는 그 방법을 찾아 나섰고 마침내 일곱 가지 비결을 찾았네. 얄팍한 지갑을 가득 채워줄 일곱 가지 비결을 자네들에게 알려주겠네. 일곱 가지 비결은 자네들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네. 앞으로 7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설명할 것이네. 지갑을 가득 채우는 방법은 간단하네.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주겠네. 부위성전으로 가는 첫걸음이 가장 중요한 법이야. 첫걸음부터 발이 꼬이면 절대로 부위성전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이지. 이제 첫 번째 비결을 얘기하겠네. 첫 번째 비결. 저축을 시작하라. 아카드는 두 번째 줄이 생각에 잠긴 사람에게 말했다. 자네는 어떤 일을 하나? 저는 점토판에 글을 기록하는 필경사입니다. 나도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지. 그러니 자네도 부자가 될 기회가 있네. 아카드는 모든 사람의 직업을 물어보고 대답을 들었다. 질문을 마치고 아카드는 이렇게 말했다. 돈을 버는 직업은 참으로 다양하다네. 이 모든 것이 자네들이 지갑을 채워주는 황금 물줄기지. 물론 각자의 능력에 따라 물줄기의 크기는 다르지만 말이야. 그렇지 않나? 학생들은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들이 돈을 모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뭔가 특별한 일을 시작해야 할까? 당연히 아닐세. 이미 자네들이 잘 쌓아놓은 직업을 미천으로 삼아야 한다네. 그렇지 않나? 아카드의 말에 학생들은 모두 동의했다. 그러자 아카드는 달걀 상인을 쳐다보며 말했다. 자네가 매일 아침 10개의 달걀을 바구니에 넣고 저녁에 9개만 꺼낸다면 어떻게 되겠나? 머지않아 바구니가 가득 차서 넘칠 것입니다. 왜 그런가? 매일 바구니에 달걀이 하나씩 쌓이니까요. 아카드는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여기 지갑이 텅 빈 사람이 있나? 학생들은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텅 빈 자기 지갑을 꺼내 익살맞게 흔들어대기도 했다. 아카드는 계속 말을 이었다. 좋네. 이제 얇은 지갑을 가득 채울 첫 번째 비결을 알려주겠네. 방금 달걀 상인에게 말한 것처럼 하면 되네. 자네들 지갑에 10개의 동전이 들어왔다면 9개만 꺼내 쓰게. 그러면 금방 지갑이 두둑하게 될 것세. 두둑한 지갑은 자네들이 기분을 좋게 만든다네. 자네들의 영혼도 만족시켜주지. 비결이 너무 간단하다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게. 진리는 언제나 단순한 법이야. 이것이 바로 내가 부자가 된 비결이네. 사실 나도 자네들과 마찬가지였어. 한없이 얇은 내 지갑을 원망하고 저주했지. 하지만 지갑에 동전 10개를 넣고 9개만 꺼내 쓰기 시작하면서 금세 지갑이 두둑해지기 시작했네. 자네들의 지갑도 금방 두둑해질 것이네. 두 번째 비결. 씀씀이를 관리하라. 둘째 날 수업이 시작되었다. 어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네. 선생님 어떻게 10%씩 저축할 수 있나요? 벌어들인 돈을 죄다 써도 먹고 살기 힘든데요. 좋은 질문이야. 오늘은 이 문제를 생각해보겠네. 어제 지갑이 텅 비었다고 말한 사람이 몇 명이었나. 모두 텅 빈 지갑이었습니다. 자네들은 모두 돈을 벌고 있네. 물론 모두가 똑같이 버는 건 아니지.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이 벌기도 하네. 하지만 어떤가. 자네들이 지갑은 모두 얇았지. 자네들에게 진리를 하나 말해주겠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비용이 있네. 그런데 소득이 늘어날수록 필수 비용도 함께 늘어나네. 지출을 통제하지 않으면 필수 비용은 계속 늘어나기 마련이지. 하지만 필수 비용과 욕망을 혼동하면 안 되네. 사람은 버는 돈에 만족하지 못하는 법이야. 버는 돈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지. 수입이 늘어날수록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비도 늘어나는 법이네. 그렇게 돈을 써도 채우지 못한 욕망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농부가 신경쓰지 않는 땅에는 어김없이 잡초가 자라나네.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야. 욕망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지. 세상에는 온갖 욕망이 넘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욕망은 몇 안 된다네. 자네들이 생활습관을 자세히 살펴보게. 분명히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지출이 있을 것이네. 좌우명을 이렇게 정하게. 반드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 돈을 쓰겠다. 자네들이 욕망을 점토판에 적어보게. 그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비용과 소득의 90%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내게. 나머지는 모두 지워버리고 쓸데없는 욕망이라고 생각하게.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비용 위주로 예산을 세우게. 자네들이 지갑을 두툼하게 해줄 10%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네. 자네들이 채울 욕망은 바로 이것이네. 수입의 10%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예산을 잘 짜고 예산에 맞춰서 생활하면 자네들이 지갑이 두툼해질 것이네. 그러자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은 학생이 일어나 말했다. 저는 자유시민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즐기고 누리는 것은 제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의 노예로 살라니요. 제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간섭받는 삶은 끔찍합니다. 무거운 질물 날에는 당나귀와 같은 신세는 싫다고요. 저는 자유를 누리며 인생을 즐기고 싶습니다. 아카디는 대답했다. 이보게 자네의 예산을 누가 짜나? 당연히 제가 짜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나귀가 사막을 건너려고 짐을 꾸린다면 무엇을 챙기겠나? 값비싼 황금, 보석, 카펫을 넣겠나? 아니겠지. 먹을 건초와 마실 물을 챙길 것이네. 마찬가지네. 우리가 예산을 짜는 이유가 뭔가?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네. 예산은 자네가 꼭 필요한 물품을 먼저 마련하도록 돕는다네. 그리고 남은 돈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다른 욕망을 채우도록 도와주지. 즉, 예산은 자네가 충동구매에 빠지지 않도록 하네. 예산은 소중한 욕망을 먼저 이루도록 돕는 셈이지. 어두운 동굴을 밝히는 횃불처럼 예산은 지갑에서 돈이 새는 곳을 보여주고 그 곳을 막을 수 있도록 하네. 다시 말하면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돈을 쓰게 도와주는 훌륭한 도구라네. 아카덴은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이 두 번째 비결이네. 수입의 90% 범위에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 범위에서 꼭 필요한 물품을 사고 남은 돈으로 인생을 즐기게. 세 번째 비결. 돈을 불려라. 세 번째 날 아카드의 수업이 시작됐다. 자네들 수입의 10%는 저축했나? 얇은 지갑이 조금은 두툼해졌으리라 믿네. 자네들은 수입의 10%를 저축하는 방법을 배웠고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도 배웠어. 이제 모은 돈을 굴려서 불리는 방법을 배울 차례일세. 돈이 모이면 그것만으로도 뿌듯하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지. 하지만 우리가 모은 돈은 시작일 뿐이네. 이제 이 돈을 일하게 하여 재산을 늘려야 하네. 어떻게 하면 돈이 일하게 할 수 있을까? 답은 바로 투자일세. 내 첫 투자는 실패하고 돈을 몽땅 잃었다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말해주겠네. 내 첫 투자 수익은 방패를 만드는 아가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였지. 아가리는 매년 해외에서 들어오는 청동을 사서 방패를 만든다네. 그런데 때마침 상인에게 지급할 돈이 없어 내게 돈을 빌렸지.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네. 방패를 팔아서 번 돈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았지. 다음 해에도 나는 받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다시 아가리에게 빌려주었네. 이자가 이자를 낳아 복리 효과를 받지. 이런 식으로 내 자본은 늘어나고 받은 이자도 늘어났다네. 돈을 굴려서 눈덩이처럼 불리는 일은 정말 즐거웠네. 잊지 말게. 부는 지갑에 넣고 다니는 돈이 전부가 아니네. 부는 끊임없이 흐르는 황금 물줄기에 달렸네. 즉 돈이 일하게 만들고 소득이 끊임없이 지갑으로 흘러들어오게 해야 하지. 누구나 이런 수입원을 원한다네. 자네들도 원하지 않나? 자네들이 일하든 여행을 다니든 상관없이 지갑을 채워주는 그런 수입원 말일세. 나는 그런 수입원을 꽤 많이 만들었네. 사람들이 나를 큰 부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겠나? 끊임없이 흐르는 황금 물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네. 나는 아가리에게 투자하여 성공을 거뒀고 이 경험으로 지혜와 자신감을 얻었네. 나는 자본이 불어나는 대로 계속 돈을 빌려주고 투자도 늘렸어. 처음에는 하나였던 황금 물줄기가 여러 개로 늘어나면서 내 지갑은 두툼해졌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현명한지 고민할 정도로 말이야. 처음에는 보잘것 없는 돈으로 작은 황금 물줄기를 만들었네. 그 물줄기는 나를 위해 일하면서 돈을 벌어주기 시작했지. 그렇게 하나둘씩 황금 물줄기가 늘어나기 시작했어. 시간이 흐르자 내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네.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겠네. 한 농부가 있었어. 첫 아들이 태어나자 농부는 대금업자에게 은화연량을 맡기면서 아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그 돈을 불려달라고 부탁했지. 대금업자는 4년마다 원금의 25%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네. 그러자 농부는 이 돈은 아들을 위해 따로 마련한 여윳돈이니 이자도 원금에 포함하여 계속 불려달라고 말했지. 아들이 20살이 되었을 때 농부는 대금업자를 찾아가서 맡겨놓은 돈이 얼마가 되었는지 물었네. 대금업자는 돈이 복리로 불어나서 은화 30.5량이 되었다고 말했네. 농부는 무척 기뻐했지. 하지만 아들에게 그 돈은 아직 필요하지 않아 계속 대금업자에게 맡겼네. 농부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50살이 되었을 때 대금업자는 은화 167량을 지급했네. 50년 동안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17배로 늘어난 셈이지.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비결이네. 초원의 양들이 새끼를 낳듯이 돈이 돈을 벌도록 해야 하네. 지갑으로 돈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도록 만들게. 네 번째 비결. 돈을 잃지 말고 지켜라. 넷째 날 수업이 시작되었다. 불행은 황금처럼 빛나는 것을 좋아하네. 그러니 지갑 속 돈을 잘 지켜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금세 사라지고 말지. 적은 돈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네. 적은 돈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찌 큰 돈을 지키겠나. 우리는 살아가며 크고 작은 유혹을 받네. 하지만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원금을 지키는 것이네.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곳에 투자하면 안 되네. 실패의 대가는 크기 때문이야. 그러니 피 땀 흘려 모은 돈을 투자하기 전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네. 반드시 원금의 안전성을 살펴보게.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에 현혹되지 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꼭 확인하게.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돈을 잘 갚는다는 평판이 있는지 말이야. 그래야 힘들게 모은 돈을 잃지 않는다네. 또 어떤 사업에 투자하든지 먼저 그 사업의 위험성을 먼저 파악해야 하네. 내 첫 투자는 완전한 실패였지. 1년 내내 힘겹게 모은 돈을 벽돌공 아즈무르에게 맡겼네. 아즈무르가 페니키아로 여행 갈 때 징계한 보석을 사오라고 했지. 그가 돌아오면 보석을 팔아 이익을 나누기로 했었거든. 하지만 아즈무르는 사기꾼에게 속아 싸구려 유리조각을 가지고 돌아왔지. 나는 땀 흘려 모은 돈을 날리고 말았네.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어. 벽돌공에게 보석을 사다 달라고 부탁한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지. 내가 이 경험에서 얻은 지혜는 무엇이겠나. 투자할 때 자신의 지혜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네. 또한 그 분야의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점이네.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의 조언을 잘 새겨드리면 큰 손실을 막아주는 법이네. 지금까지 말한 것이 네 번째 비결이네. 돈을 벌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은 돈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네. 다시 정리하겠네. 첫째, 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필요할 때 원금을 되찾을 수 있는 곳. 적절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에 투자하게. 그래야 돈을 지킬 수 있네. 둘째, 그 분야의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하게. 그의 경험과 지혜가 귀중한 돈을 지켜줄 것이네. 다섯 번째 비결, 집을 사라. 다섯째 날 수업이 시작되었다. 수입의 10%를 저축하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라고 가르쳤네. 만약 수입의 80%로 생활해도 쪼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겠나. 그러면 일부를 수익성 높은 곳에 투자하여 재산을 더 빠르게 불릴 수 있네. 바빌론 사람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의 집에서 살고 있네.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지만 아내가 꽃을 가꿀 화단도 없고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도 없네. 아이들은 더럽고 비좁은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아내가 꽃과 채소를 키울 땅이 없다면 어찌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나. 자기 마당에서 키운 포도를 따먹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내 소유의 집은 그런 곳이네. 내 집을 소유하면 뿌듯한 마음이 들고 자신감도 심어준다네. 일할 때도 열정을 가지고 더욱 최선을 다하게 되는 법이지. 나는 자네들에게 가족을 지켜줄 안식처인 집을 사라고 권하고 싶네.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집을 소유할 수 있다네. 집값이 비싸서 못 산다는 말은 하지 말게. 열심히 모은 돈이 얼마간이라도 있고 소득도 있다면 적당한 집을 살 수 있네. 대금업자가 집을 담보로 부족한 돈을 빌려주기 때문이지. 그리고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듯이 대금업자의 빚을 갚아 나가면 되네. 갚을 때마다 빚이 줄어드니 언젠간 빚을 청산하고 온전한 집주인이 될 것이네. 그러면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나. 행복에 겨운 집사람이 더 열심히 내조하지 않겠나. 자주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니 아이들도 좋아할 것이네. 자기 집을 소유하면 좋은 점이 많네.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네. 또한 인생을 즐기고 누리는데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지. 그러니 집을 꼭 사게. 이것이 다섯 번째 비결이네. 여섯 번째 비결. 미래 수입원을 마련하다. 여섯 번째 수업이 시작되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 삶은 시작되고 노년을 향해 달려가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네. 신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지 않는 한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네. 따라서 우리는 기력이 다해 일할 수 없게 될 때를 대비하여 적절한 수입원을 마련해야 하네. 갑자기 불행한 사고를 당해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도 준비해야 하지. 오늘 수업을 잘 듣게. 훗날 자네들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두둑한 지갑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것이네. 부자가 되는 원리를 깨달아 재산이 늘어나고 있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미래를 대비해야 하네. 늙고 병들어 일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안락한 삶을 누려야 하지 않겠나.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네. 집이나 땅을 사두는 방법도 있다네. 미래에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고 어떤 가치를 지닐지 현명하게 판단하여 잘 고른다면 훌륭한 투자가 되네. 임대 수입을 올릴 수도 있고 비싼 가격에 되팔 수도 있지. 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도 있네.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아 돈을 불릴 수 있지. 나는 신발을 만드는 안산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네. 안산은 8년 동안 매주 은 2냥을 대금업자에게 맡기고 4년마다 25%의 이자를 받았지. 그가 맡긴 돈이 지금 얼마로 불어났을 것 같나. 무려 은하 1040냥이나 된다네. 그가 이 돈을 다시 대금업자에게 맡기고 12년 동안 매주 은하 2냥을 추가로 맡긴다면 얼마가 될 것 같은가. 계산해보면 대략 4천냥이 된다네. 이 정도면 그가 넉넉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지. 적은 돈을 꾸준히 저축해도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네. 의지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야. 편안한 노년을 위해 가족의 미래를 위해 이 정도는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자네들 수입과 형편에 맞게 미래를 대비하길 바라네. 조금씩 돈을 모아 미래를 대비해야 하네. 늙고 병들어 일할 수 없는 사람이나 가장을 잃은 가족에게 가다는 고통이기 때문이네. 노후를 대비하여 가족의 삶을 보장할 방법을 준비하게. 여섯 번째 비결은 바로 이것이네. 일곱 번째 비결.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아카드의 일곱 번째 수업이 시작되었다. 얇은 지갑을 두툼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을 얘기하겠네. 그런데 오늘 수업은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네.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있는 자네들에 대한 얘기야. 성공과 실패는 바로 자네들의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걸 명심하게. 얼마 전에 한 젊은이가 나에게 돈을 빌리러 찾아왔네. 나는 돈을 빌리려는 이유를 물었지. 젊은이는 열심히 일해도 벌이가 시원찮다며 불평했어. 이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네.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니 말이야. 나는 젊은이에게 말했네. 젊은이, 자네가 해야 할 일은 돈을 더 버는 것일세. 자네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젊은이가 대답했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합니다. 두 달간 사장을 찾아가 월급을 올려달라고 사정했었죠. 물론 헛수고였어요. 하지만 저처럼 끈질기게 사정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어떤가. 자네들도 아마 웃음이 나올 거야. 하지만 나는 젊은이의 장점을 발견했네. 그건 바로 돈을 더 벌겠다는 열망이네. 그 열망은 칭찬할 만했지.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열망이 있어야 한다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열망. 분명하고 정확한 열망이 필요하지. 막연한 열망은 그저 헛된 소망일 뿐이네. 그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은 너무 막연하네. 그러나 금화 다섯냥을 가지겠다는 열망은 어떤가. 이렇게 구체적인 열망은 어떤 것을 밀어붙이고 노력해서 이룰 수 있네. 금화 다섯냥이라는 목표를 이루면 비슷한 방법으로 금화 열량도 모을 수 있지. 당연히 언젠가는 첫냥도 벌 수 있다네. 그리고 결국 부자가 될 것이네. 그러니 작고 확실한 열망을 세우고 이를 성취하게. 작은 것을 성취하면 더 큰 열망을 품게 된다네. 돈은 이렇게 벌고 모은다네. 처음에는 적은 돈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돈을 모으는 방법을 배우고 성취하는 것이지. 열망은 간단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네. 열망이 너무 크고 복잡하면 안되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열망은 결국 좌절로 끝나기 때문이지. 먼저 자네들이 직업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게. 그러면 돈 버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키워진다네. 나도 푼돈을 받으며 점토판에 글을 새기던 필경사였지. 물론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필경사도 있었어. 그 필경사가 나보다 더 많은 점토판에 글을 새겼기 때문이었지. 그걸 보며 나는 최고의 필경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네. 나는 곧 성공한 필경사의 비결을 찾아냈네. 일에 흥미를 느끼게 되자 더욱 일에 집중하게 되었지. 더 집중하고 더 끈질기게 노력하자 나보다 많은 글을 새기는 필경사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네. 당연히 나는 노력과 능력에 걸맞는 보상을 받았지. 내 능력을 알아달라고 여섯 번이나 사장을 찾아갈 필요가 없었네. 사람은 일을 배울수록 능력이 향상되고 더 많은 돈을 버네. 자네들에게 필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찾아 배우게. 그러면 보상이 따라온다네. 자네들이 기술자라면 그 분야의 뛰어난 기술자의 방법과 그가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변호사나 의사라면 서로 소통하고 지식을 나누게. 상인이라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살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야 하네.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진보하는 법이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기술을 만들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야. 그러니 자네들도 변화에 앞장서야 하네. 현지에 안주하면 뒤처지고 만다네. 세상은 늘 진보하네. 늘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음 원칙을 지키게. 첫째, 능력 범위에서 빚을 먼저 갚게. 능력이 없거나 갚을 방법이 없는데 무리해서 물건을 사면 안되네. 둘째, 가족을 먼저 돌보고 가족에게 칭찬받게. 그래야 자네들이 평판도 좋아지네. 셋째, 유언장을 작성해두게. 그래야 신이 부를 때 가족 간이 다툼이 없네. 넷째, 능력 범위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게. 또한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사려 깊게 대하게. 정리하면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배우고 익혀 현명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네. 그렇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에. 이것이 일곱 번째 비결이네. 내 오랜 인생 경험에서 터득한 것이지.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네. 바빌론은 황금과 기회로 가득 차 있네. 꿈꾸는 만큼 충분히 얻고 누릴 수 있지. 자네들은 이 진리를 꼭 실천하길 바라네. 자네들이 먼저 부재가 되게. 그리고 바빌론의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주게. 누구나 바빌론의 불을 누릴 자격이 있네. 일곱 가지 비결을 지키면 누구나 얇은 지갑을 가득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본문 내용은 살펴봤고요. 이제 핑크팬더님의 머니토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일곱 가지 비결을 실천하라. 부자가 되고 싶은가? 바빌론 최고의 부자인 아카드는 딱 일곱 가지만 지키라고 했다. 1. 저축을 시작하라. 2. 씀씀이를 관리하라. 3. 돈을 불려라. 4. 돈을 잃지 말고 지켜라. 5. 집을 사라. 6. 미래 수입원을 마련하라. 7.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이것이 바로 돈 버는 지혜이고 지식이다. 수많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다. 누구나 처음에는 초라하다. 지갑과 통장은 언제나 텅 비어있다. 월급날 돈이 들어와도 순식간에 통장에서 사라진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 것이다. 열심히 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쵯바퀴처럼 끈없이 돌아간다. 언제까지 한탄하고 통장에 돈 없음을 원망하고 세상의 저주를 퍼부을 텐가. 지금 당장 일곱 가지 비결을 시작하라. 비결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다. 일곱 가지 비결을 몰랐던 사람이 있을까? 이 책을 읽는 당신도 시도해보지 않았을 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던 내용이다. 부의성전에 도착하고 싶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곱 가지를 지키겠다고 당장 맹세하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입의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럴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적급 통장을 만들어 단돈 만 원이라도 자동이체를 시작하라. 그 돈이 없어도 당신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너무 큰 금액으로 시작하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게 된다. 그러니 부답 없는 금액으로 적금을 시작하라. 그 돈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첫걸음이자 모든 것이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알려져도 시작조차 안하는 건 당신의 책임이다.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시작하라. 내가 이 까짓 것도 못할 줄 알아? 이런 생각으로 콧방귀를 끼면서 하면 된다. 그렇게 쌓인 돈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너무 쉽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각 장마다 머니토크를 수록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읽을 만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6장 바빌론의 대급업자는 왜 친한 사람에게 돈을 함부로 빌려주면 안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장도 되게 읽을 만하고요. 제9장 바빌론의 점통판을 보면 빚을 엄청나게 많이 진 교수가 자기의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가고 어떻게 재산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있거든요. 이 장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각 장의 내용이 되게 재미있고 쓸모가 있기 때문에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만약 자녀분들이 있다면 자녀분들에게 이 책을 꼭 읽도록 강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애들 책 읽히려고 책 한 번 읽으면 막 천원씩 준다고 해서 책을 읽혔거든요. 이 책도 애들이 읽었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한 중학생만 돼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분이나 왜 이렇게 나는 돈이 모이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